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국에서 강원도 촌 아줌마가 하고 있는 낚시용품 도매 소매점 이랍니다 소매점에서는 로컬피싱 손님들을 보구요 도매점에서는 미국 로컬에서 낚시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한국과 전세계에 거래처를 두고 하고 있답니다 낚시가게를 한지 1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손님들이 싱싱하게 낚시로 잡은 고기들을 많이 갖다 주면 저는 그걸 요리해서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랑 이웃들이랑 나눠 먹고 이웃 친구들과 그리고 손님들과 가족처럼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낚시 시즌이 3월에 시작해서 9월 정도 그때까지 성수기 시즌이랍니다 물론 겨울에도 롱렌지가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션을 즐겨 찾지 않고 프로 낚시 매니아들만이 멕시코 저 아래 로스카버스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서 카우투나 그리고 와후 그리고 마이마이 그리고 큰 옐로테일 같은 걸 공략한답니다 롱렌지 피싱 출입은 5일짜리 7일짜리 16일짜리 등등 많이 있구요 몇 명이 타고 가는지 그리고 어떤 배로 가는지에 따라 가격들이 다 틀리지만 한 번 갈 때 백값만 해도 몇 천부씩 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가면 이런 카우투나 250파운드 이상 그리고 300파운드 슈퍼 카우투나 등 그런 것들도 잤구요 그리고 와후 다근발이 마이마이 그리고 큰 옐로테일 그렇게 고급 어종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 프로 매니아들은 그쪽을 선호하신답니다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롱렌지 다니는 천사같은 손님들이 투나 와후 옐로테일 다근발이 그리고 도라도 등을 엄청 많이 줘서 원하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껏 나눠 먹으며 행복한 파티도 하고 또 나눔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낚시가게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어떨 때는 싱싱한 사시미 파티 할 때 6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싱싱한 사시미는 물론 그리고 생선튀김 그리고 스파이시 투나 다닷게 사시미 여러가지 고급 요리들을 맛보시면서 즐기신 적도 있고 작은 파틸 때도 친구 그리고 가족 같은 손님들과 함께 행복한 사시미 파티를 하는 적도 참 많답니다 롱렌지 손님들은 이렇게 우리 키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카우트나들을 많이 잡아서 저희를 준답니다 얼지도 않은 이렇게 큰 카우트나들을 어우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롱렌지 피싱 추리 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주는 빅토리아 어머님 부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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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컬 피싱 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쏘쏘쏘쏘쏘쏘쏘쏘 마취 친언니처럼 잘해주는 레지나 언니 가족들도 모두 와서 우리 같이 낚시도 하고 또 그날 금방 잡은 걸로 사시미 파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가셨답니다 우리도 손님들과 배를 차타해서 낚시를 가고요 그리고 가끔 커머셜부트도 타고 가서 낚시를 하곤 하는데요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낚시 갔다 온 날은 바로 싱싱한 사시미 파티 희아하신나 여신나 이렇게 큰 민어도요 우리 손님이 잡아다 줬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튀겨 먹으면 최고 맛있는 락피씨 그런 것도 잡기만 하면 저희를 다 주시는 천사 손님들 덕분에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강원도촌 아줌마예요 정말 우리 손님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패드 저기 뒤에 보는 빨간 슈패드 저거 혹돔이라고 하는데요 저걸로 지리를 끓이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백돔이도 월드 레코드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버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그 세 개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또 깬 거예요 그래서 월드 레코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계란 같이 백돔이만 잡으러 가면 완전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 생선은 스트라이패스라는 건데요 너무 맛있어요 회도 맛있고 그리고 지리도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고요 그리고 백돔이는 소금을 살짝 쳐서 튀겨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잡자마자 회를 쳐서 먹으면 쫄깃쫄깃 이야 이 백돔이만큼 맛있는 회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친구가 버트예요 일본 사람인데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말은 저보다도 몰라요 근데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 친구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 삶이 한층 더 행복해졌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돈도 안 받고 일을 도와준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최고 럭키한 게 내가 자기를 빅해준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해요 그새 애가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 크레딧이 얼마나 좋은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트랑 저랑 합이니까 이 세상에 정말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가족 같은 친구랍니다 버트는 정말 그리고 크리스 오키 이분은 오랫동안 저희 손님이셨는데요 항공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인데 롱렌지 다녀오시면 항상 최고 마지막에 잡은 가장 싱싱한 생선들을 가게까지 갖다 주시는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싱싱한 생선으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그리고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파티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랍니다 우리 아들 인규랑 그리고 며느리 빛나도 낚시를 너무너무 잘해요 1년에 배 차털을 15번 정도 하거든요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주 너무너무 귀하고 싱싱하고 좋은 생선들을 대박을 쳐온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낚시에 푹 빠져서 인규 덕분에 이렇게 낚시가게와 인연이 돼서 낚시가게도 하게 된 건데요 레던드 비치 피어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더니 드디어 블루핀투나 나이니파운드급도 잡고요 또 낚시 낚자도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셋업을 다 해서 던져줬는데 그게 블루핀투나 200파운드급이 물려서 와 그런 행운도 또 가졌었답니다 중3 때 이쪽으로 이민을 와서 그런지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곳 손님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 도매상 모두를 인규가 다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각 거래처 손님들이 인규를 친자식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정말 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생선은 링카드인데요 은대구처럼 조림을 하면 살이 보들보들한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각 종류별로 생선은 안 잡아본게 없는 것 같아요 인규는 이게 바로 블루핀 200파운드급 그 생선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럭키였죠 이 블루핀투나는 낚시 매니아님들은 평생 한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꿈의 생선이랍니다 우리 막내동생 오진이도 머리통만한 전복도 잡고요 여기 온지 1년만에 블루핀 50파운드급 투나도 잡았어요 정말 럭키죠 그리고 인규가 블랙테일이라는 컴페니까지 오픈했어요 한국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든 금호흑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훅과 쪼인해서 만든 블랙테일 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블랙테일과 함께 행복하게 낚시를 즐기는 우리 아들이 정말 최고 최고 우리 신랑은 아들이 잡아오면 이렇게 흐뭇해서 들고 사진 찍고 또 맛있는 사시미 먹으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저는 강원도 바닷가 속초에서 아래쪽 거진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바닷가 쪽에서 태어났는데도 회를 그렇게 많이 먹거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서울 태생인데도 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완전히 대박이죠 뭐 랍스터 시즌에는 랍스터를 또 전복 시즌에는 머리통만한 전복들도 잡고요 이렇게 큰 광어들은 사시 사철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도 여기는 조금 따뜻하거든요 5년 전부터 여기 옐리노가 와서 정말 낚시 매니아님들이 평생 잡아보고 싶은 꿈의 블루핀 투나 있잖아요 그것들을 16일짜리 롱렌즈를 가도 잡아오기 힘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한 5년 전부터는 로컬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뭐 샌디에이거에서 뭐 1박 1일 오버나잇도 가도 터지고 2박 3일 막 이렇게 짧은 트립에서도 그게 다 터지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대박 대박 대박을 치고 있었죠 낚시가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무지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서 힘겹게 잡아온 생선들을 우리 그 손님 중에 빅토리아하고 험원 부부가 있는데요 정말 천사 천사 대천사에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줬는지 얼지도 않은 그 100만불짜리 정말 카오투나 사시미들을 가지고 파티 파티 우리 이웃들과 또 친구들 친지들과 그 싱싱한 귀한 사시미를 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정말 험원 빅토리아 너무너무 고마워 땡큐 땡큐 쏘 마치 정말 너무 좋은 손님들 덕분에 얼마나 많은 파티를 했었는지 사진들을 제가 고르는데 백분의 1도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동영상이 길어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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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여도 이십 몇 분이나 되더라구요 23분 정도 정말 그 행복한 파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더라구요 금방 따온 성게도 먹어보구요 전복에 그리고 미역 그 다음에 톳 금방 딴 그런 생미역 이야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전복 시즌에는 정말 호강해요 아주 세상에 전복이 머리통 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방 따서 살아있는 채로 그 안에 살을 썰어서 회로 먹으면 정말 달고 오독오독의 그 식감이 완전 최상이에요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식감 그 귀하고 비싼 다근발이 회도 원없이 정말 먹어보구요 그 비싼 다근발이로 튀김도 해 먹어보구요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오면 가게에서 또 파티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현지에서 또 직접 따면 딴 상태에서 바로 먹는 그 맛은 정말 어떻게 이루 말루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헌팅크럽에서 그 맨도시노에 해년마다 그 전복 시즌에 저희가 캠핑을 가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캠핑하면서 그 또 자연과 아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가 레드우드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냥 그 캠핑장에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데 거기서 세상에 그 머리통만한 막 전복도 따지 또 성게도 따지 그리고 또 생미역 지금 바로 나서 보들보들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생미역도 따서 먹지 또 톳도 따서 또 튀겨 살짝 데쳐서 초장도 이렇게 찍어서 먹지 막 성게알도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싱싱한 거 금방 이렇게 꺼내서 그 페이퍼 타올에다 넣고 그렇게 발라서 먹으면 그 고소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샌디에거 농장하는 언니 보이네요 아 우리 버트랑 같이 튜나를 그 빅토리아 하고 호모님이 16데이 갔다 오면 그 카우트나 많이 잡은 걸 우리한테 다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럭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기 그 랜딩 안에 얼음을 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500불어치를 사서 트럭 아래 깔고 또 위에 깔고 그랬는데도 얼음이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는 너무너무 비싸게 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농장 언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야! 얼음을 왜 사! 그냥 우리 농장에 오면 얼음 기계가 있어서 항상 얼음이 많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 와서 너 꽉 채우고 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농장에 가서 얼음을 채우고 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얼음을 많이 주시는지 밑에 그냥 가득 원없이 채우고 그리고 생선을 놓고 그 다음에 위에도 가득 쌓아서 얼음 속에 파묻혀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아 진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고마워 농장 언니 진짜 그 비싸고 막 비용 많이 투자해서 그리고 또 너무너무 힘겹게 그 낚시여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가보지만 낚아서 끌어올리기가 보통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귀하게 잡은 생선들을 원없이 나눠주시는 좋은 손님들 그리고 빅토리아 허먼 그냥 롱렌지 갔다 오기만 하면 그 많은 생선들을 다 우리 주는 천사 같은 그런 손님들 그리고 또 얼음을 있는대로 채워주고 야채 뭐 파티한다고 죽을 때까지 원없이 대준다는 또 농장 언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픈 걸 책임져주는 또 김샘 한의사 김샘 하고 김샘 언니 이렇게 좋은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빅토리아 허먼님 같은 사람은 그 롱렌지 한번 갈 때마다 몇만불 쓰거든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잡은 고기들을 자기 먹을 거 한 마리만 깊고 다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천사 천사 대천사일 수밖에요 하여튼 너무너무 고마워요 모든 너무 좋은 우리 이웃 친구 언니 동생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싱싱한 것들로 파티하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참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분들이 다 내 든든한 내 삶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내 삶도 한층 더 행복해지고 또 그렇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그 드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백만불짜리 엠돌핀이 돼서요 뭐 어떤 파티를 준비해도 하나도 몸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그리고 미국 여러 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는 고향 후배들 이렇게 오면 또 사시미 파티 그때그때 틀리지만 어떤 손님이 갖다 주신 거가 그렇게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시간과 맞춰져서 이렇게 운이 되는지 그거는 또 틀리지만 그때그때 싱싱한 거 들어온 그런 생선들로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그분들 대접도 하고요 원없이 내가 가진 그런 먹을 복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정말 이 정도면 강원도 촌 아줌마 출세했지요? 그치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동네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연락하고 꼭 들렀다 가세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I-N-A-H-8509 거든요 서치하시면 그 떠요 황신자 황인하라고 그러면 친구 등록하시고요 미리 카톡 주시고 꼭 들렀다 가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선이 들어올진 모르지만 제가 또 싱싱한 게 들어온 게 있으면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 드릴게요 블루핀 투나는 정말 그 부위마다 색상이 다 틀려요 그리고 맛도 틀리고요 환상이에요 환상 정말 환상의 맛 이건 또 알라스카에 1년에 한 번씩 빅토리아랑 허머님 부부가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박스로 아주 필렛을 다 떠서 진공포장 딱히 해서 갖다 줘요 야 정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빅토리아 허머님 덕분에 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알라스카 고기도 실컷 맛보잖아요 요번 9월 달에는 저희도 농장 언니네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그리고 빅토리아 부부 이렇게 세 팀이서 같이 알라스카를 가기로 예약을 해 놨거든요 어 제발 대박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알라스카 고기로 파티 싱싱한 파티를 해야죠 사진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싱싱한 사시미들을 모두 다 나눠 먹었다니 와 기가 막히네요 정말 언제 이렇게나 많이 했지 대박 짱이에요 아 이때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 한복자 부부가 왔을 때거든요 38년 만인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못보다가 만났는데 아 그때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말도 못해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멋진 부부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완전 대성공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정말 장하다 축하해 그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어 한 삼사일 정도 저희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을 마구 팍팍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해 주는 그 두 부부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아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살아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사진에 보이는 레지다 언니도 대천사에요 이 사진에 보이는 빅토리아 허머님 부부 모두 모두 대단한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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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랍니다 빅토리아 허머님 부부는 가끔 우리 전 가족을 초대해서 이렇게 또 멋진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답니다 아 나 정말 빅토리아 허머 부부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복인지 아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우리 손님 중에 그 백인 손님인데 대로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빅토리아 허머님을 소개시켜주고 갔어요 근데 그 대로가 한 5년 전쯤 그때쯤 저기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기가 그 암이 다 퍼져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 빅토리아 허머님 부부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주고 가셨거든요 아하튼 그 빅토리아를 빅토리아 부부를 만나게 된 그 영상은 제가 그동안 대로 영상이랑 그 다음에 빅토리아 허머님 부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어 대박 행운이죠 저한테는 이건 토로 블루피인트나 토로예요 얼마나 귀한지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귀한 회랍니다 그 맛보로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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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